자, 운동한다, 집중하고 시작해, 시작해 바로 해 하나, 둘, 셋, 둘 대학생 형들 진짜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기술이 기술적으로 다 잘하셔가지고 배울 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덩치도 있고 맷집이 약간 일반인 중에는 약간 좋아서 펀치를 한번 경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리버샷 한번 때려도 될까요? 리버샷은 말고 팔부터 먼저 이쪽 팔 이렇게 이쪽 팔은 제가 지금 3차 접종을 맞은 지 얼마 안 돼서 오른쪽 팔로 먼저 가볍게 지금 할까요? 어? 생각보다 고침하네 네 이거 어제 술 먹었는데 잠시만요 네 네네네 잘해 아, 그 나쁘지 않아 아니요? 나쁘지 않아,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, 나쁘지 않아 맞아보도 어땠어요? 직접 맞아보면 약간 아, 어제 술 먹지 말걸 약간 그런 생각이 들고 간한테 잘해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하면 잘하는 대로 나오고 싶습니다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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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잘하는 대로 잘하는 대로 잘하는 대로 감사합니다.